이 녀석의 막내인 방미나입니다. 언니 방련아이입니다. 우와! 내가 다 준비를 해놨지. 부지런히 움직여. 우리가 해야 할게, 지금. 야, 야! 막가면 안 된다고. 언니는 너무 계획적이야. 날 좀 부러져. 일어나라고. 세미나 준비 안 할 거야? 강의 평가 가는 거야? 흥망이야. 각자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. 이게 바로 내 유도! 이게 유도입니다. 일 때 다 대련을 한 번 해야지. 도전아 너무 간편했죠? 우와! 어버이날이니까. 삼계탕? 어버이날에는 시켜 먹는 게 최고야. 어버이날 선물을. 예를 들면 태어나는 게 선물이지. 확 구할 뻔했어. 또 유행한 어버이날 선물이래. 다음번씩만큼 가져가시는 거야. 오! 이렇게 많이 얹자. 나 이런 어버이날 처음이야.